아 더워 지금 성수역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신 광고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찾기 어려워 이거나 힘들어 이거 한참 기다려야 돼 아까도 저기였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런 사랑을 제가 도답하고자 지금 성수역에 나와있습니다 근데 아깐 좀더 기다릴걸 아니 한참 멀었어 여기서 광고 우리 아까 한 4개 봤잖아 한 2개 보고 가야 겠다 오늘 라이브가 있는데 아 지금 인증하러 왔습니다 인증 성수역을 몇 번으로 돌아다녔는지 지금 아 힘들어 아까 콘즈란다 봤어 제발 랜덤으로 좀 나와주면 안되나 아니 편하게 안되 그럼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.. 오랜만에 지하철역에 아 땀나 뭐야 희철형이 나오네 어 뭐야 지나갔는데? 어 여기 희철형 희철형이 나오네 네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야 행정 한우축제야? 응 나올 때가 되는데 안 나오네 아 아 나왔어 나왔어 사진 찍어 사진 찍어 그걸로 사진 찍어 네 여기 나왔습니다 네 나왔고 아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는데 창피합니다 달짝 네 감사합니다 엘프 네 갈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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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